시중하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건강하시고 만사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일렉샤니 크리스도, 크리스도의 교회가 전달하는 프로 정말 중요한 것은입니다. 청유나 교회가 참되고 진짜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는 한인으로부터 얻는 행정의 존재입니다. 기독교 잘 모르신 어떤 시중자들이 지금 교회 행정, 청으로 들으실지 모르는데요. 아, 교회가 행정이 있구나. 교회 행정이라고 하면 한자로 단일행, 청사, 청인데 교회 감독이나 관리의 권세를 맡긴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청유나 교회는 한인으로부터 온 행동이 있을 때에만 진실하고 진자라고 여길 수 있다고 저의 감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의 대화에서 저의 이 말을 증거할 성경에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을 제시하도록 합시다. 우리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 가르치면서 배웠도록 합시다. 사람이 참된 교회의 행동과 관계를 맺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요한 1서 1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모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크리스토와 함께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분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였죠? 사도님이었으니까 번이신 사자로 권세가 있고 1세기 기세대의 교회 행정으로 유부였습니다. 사도 요한 가르치신 하느님의 개명 하나는 뭔가요? 사도님에 따르면 사람이 먼저 그들과 교제를 갖거나 그들과 맺어야 하느님과 예수님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교리는 키스대의 교회 심도 어느 누구도 만들어냈거나 공식화하지 않았죠. 이는 성경에 기록된 교리거든요. 그러므로 하느님의 교리나 개명입니다. 왜 교회 행정을 통해서 사람이 하느님과 예수님과 맺을까요?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들에게 어느 기능을 주셨나요? 사도들의 대답을 읽어드릴게요. 코린토 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모든 것이 하느님교로부터 나왔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크리스토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느님께서 크리스토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과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니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크리스토를 대신한 데 사틀러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련하신 것 같이 우리도 크리스토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칸구하노니 너희는 하느님과 화해하라. 자, 말씀하시는 분은 사도 파울이입니다. 사도 파울은 이방인, 지방에 있는 교회를 행정했었죠. 사도 파울이 전하신 하느님의 가르침을 모르고요 그들에게 화해의 사역과 말씀을 맡겨주셨대요. 사역이란 건 감독이나 행정을 언급하며 화해의 말씀이란 건 하느님의 말씀이나 법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나요? 오직 사자들과 교회 행정만이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느님과의 화해를 감독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과 화해하는 것을 사람에게 가르치고 감독하는 일이 왜 필요할까요?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에 무슨 일이 생겨나요? 권어사에서 1장, 21절 잘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은 천에,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느님을 떠나 마음으로 하느님과 원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느님과의 상함을 갈라넣고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원소로 욕욕쳤습니다. 죄로 인해 하느님의 원소가 된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히브리소 10장 27절 이렇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하느님을 대척하는 원소들을 섬멸할 우스운 불만이 있을 겁니다. 심판 아래 하느님의 원소들이 불러 섬멸될 것입니다. 뜻은 무엇인가요? 확실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심판 아래 처벌받지 않도록 사람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느님의 원소인 상태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느님과 화해해야겠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그 사자와 그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화해의 말씀과 사역을 맡기셨거든요. 그 이유로 사람의 구원을 위해 교회 행정이 참 엄청 중요합니다. 혹시 사람이 혼자도 하느님과 화해하면 될까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 그냥 자기가 바로 하느님과 화해할게 내가 왜 소위 교회 행정이라는 것을 통해 아직 해야 할까? 한 사람은 하느님과 칼란 넣고 그분의 원수인 상태에 있지만 하느님을 부르고 섬기면 하느님께서 뭐라고 상담하시나요?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어오십시오. 탐원 1장 28절 그대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않니 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하느님의 선언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할 거래요. 그러면 하느님의 원수이자 칼란 넣은 상태에도 뭐 필요할게요? 하느님의 말씀을 아껴진 교회 행정과 먼저 매줘야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감독자와 매치한다면 성김이 헛된 것이 과거의 사군으로 증명되나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같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카사리아의 코넬리오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 있더라 그는 경군한 사람으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느님을 두루워하고 백성을 많이 호재하며 하느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이 근구절은 코넬리오라는 백부장에 언급하죠 코넬리오와 온 집안의 특성은 뭐였나요? 경군한 사람이래요 하느님을 두루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항상 기도했대요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코넬리오의 선행을 받아들이셨나요? 아까 1절 2절을 읽어서 지금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오후 3시쯤 코넬리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느님의 천사를 분명히 본 것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와서 코넬리오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코넬리오가 천사를 쳐다보고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니 기도와 니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하느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 지금 사람들을 욕바로 보내 페드로라고 또 하는 시문을 데리고 온노라 하느님의 전사에 의하면 코넬리오의 선행이 하느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사가 코넬리오에게 뭐라고 명령을 했었나요? 사도 페드로를 청하는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사도 페드로를 정리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야기 계속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21절 22절 페드로는 내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잡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코넬리오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코넬리오는 위인이오 하느님을 형묘해하는 분이시며 온 유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한 고룩한 전사가 코넬리오에게 나타나 당신을 집으로 모셔와 당신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는 구절이 뭐라고 한지 주목하셨나요? 코넬리오가 당신이 하는 말을 듣기 위해 사도 페드로를 찾았대요 이는 사도 페드로가 화해의 말씀과 사역을 맡겨진 교회 행정의 일부임을 보입니다 하느님께서 한 사람의 성김을 받아들이시기 위해 화해의 말씀과 화해의 사역의 감독자인 교회 행정이 참 엄청 중요하다는 걸 성경이 중요합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교회 행정과 먼저 표제나 매준이 없으면 사람이 혼자서 하느님과 화해할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또 증거할까요? 사도 페드로가 오셔서 코넬리오와 온 집안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무슨 일이 생겼나요? 사도 행정 10장 33, 34, 48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린토 전소 12장 13절 그리고 골로세소 1장 18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즉시 당신을 풀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 하느님 앞에 우리 모두와 있으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정의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또 하느님의 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몰이십니다 사도 베드로의 천도로 코넬리오와 온 집안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성령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세례를 얻어서 왔대요 그대서야 하느님께서 그들을 합당하다고 여기시고 그들의 성경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도와 같은 사자들의 전도로 성령을 받을 땐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에펠소서 1장 13절 14절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크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크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올해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이는 하느님의 소유된 백성을 고속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느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은 선택하심의 인치심인데 이를 받는 사람은 하느님의 소유된 백성의 일원이고 고운의 약속을 받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서 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믿은 후 권일료와 온 집안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님과 맺게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화해의 말씀과 화해의 사역의 감동자와 교제가 있는 걸 피할 수 없거나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자와 교회 행정 포함됐죠 사람의 구원을 위해 교회 행정이 매우 중요한 직분을 다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대에 사람이 하느님과 화해하고 그분께서 선택하신 분이 되도록 화해의 말씀과 사역을 맡겨진 사자와 하느님의 소유한 행정이 있을까요? 요한 캐시록 7장 2절 3절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족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양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느님의 정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같이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우리가 읽는 구절은 많은 예언 중 하나인데 과거에 우리 많은 대화와 기술의 교회에 타행한 포로를 통해 이미 이중한 것이 다르면 이 예언은 마지막 인아들의 하느님의 폰내심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언급한 사자를 어떻게 알아차릴까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장을 가지고 그분의 사명이나 직분을 인장을 짓는 겁니다 그분의 사명의 결과가 뭘까요? 이 인장을 받은 사람이 하느님의 정이나 택하신 분이 될 것입니다 이건 우리 시대에 사람의 군과 중요한 관련이 있네요 이 사자가 혼자서 사명을 이룰까요? 아니요 우리가 인장으로 표시할 때같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은 기술의 교회에서 성취되었나요? 물론 그렇죠 이 사명을 시작한 분은 마지막 인아들의 하느님의 사자요 곧 페리엑스 바이머나로 형제님이었습니다 사자님이 돌아가신 후 키스의 교회를 읽기 위해 하느님께서 에라니오지 마나로 형제님을 인정하셨고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인정하신 분은 에드바드 휘머나로 형제님이오 키스의 교회 현 천재입니다 에드바드 휘머나로 형제님의 행정에 몇 년에도 하느님께서 온 키스의 교회 베푸신 이미 신장한 승리를 통해 주님의 지원과 인도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교회 행정부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화해의 사역을 담당하는 사명이 계속됩니다 구원의 이 사명의 여러분을 등참시켜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의 이번 방송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시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